자 분명히 신나고 무조건 텐션 업, 업되는 춤 그런 노래인데 여기에 추억이 쌓이고 이야기가 같이 스며들면 이상하게 또 울컥해지고 찡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네 감동과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들고 이분이 오셨습니다. 내 영화는 내가 알리겠다. 이 시대의 홍보왕 영화 빅토리의 주인공 혜리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아 혜리 6년만에 걸트쇼를 찾아주셨습니다. 와 6년만에 6년만에 오셨어요. 인사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빅토리로 돌아온 혜리입니다. 왜 이렇게 안 불러주셨어요. 저희가요? 설마요. 저희가 설마 혜리씨를 안 불렀겠습니까. 아 우리 제작진이 늘 불렀다고 합니다. 스페셜 디제이 한 번 해달라고 한 100번은 연락을 드렸다고 합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안 와줬잖아요. 오늘 나오신 게 6년만에 나오신 거예요. 그때도 스페셜 디제이를 같이 했었거든요 저랑. 그쵸 그쵸 그쵸. 너무 재밌게 해주고 가셔서 적어도 분기별에 한 번씩 오면 되겠다고 했는데 6년만에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라디오가 좀 떨리는 것 같아요. 다 생방이니까. 아 생방이라. 전혀 안 떨리는 느낌이에요 전혀. 관객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 걸티쇼에는 혜리씨랑 친한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은세윤씨. 한해. 한해. 한해는 뭐 이뻐로처럼 혜리는 내 동생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게 뭐 맞습니까? 그쵸 제가 동생이 어리니까 제가 더. 아 그래서 동생이다. 그래서 동생이다. 동감이고 한해 오빠 그래가지고 기사로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 얘기 하는거. 엄격하신거. 어 어 어 어 어. 별로 뭐 기분 나쁜erer 그렇진 않지? 으응~~ 목요일에 남자. 목요일에 남자. 오 repeating 목요일에 베이비. 자 그나저나 이제 혜리씨가 어 어 눈이 번뜩번뜩 오늘 오신 이유가 영화 홍보를 하려고 도끼가 가득 차서 왔습니까? 예 직접 홍보 여정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면 저는 약간 이렇게 실제로 밖에서 관객분들을 볼 일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여쭤봤을 때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아 이 영화가? 개봉을 했는지. 개봉을 했는지 아는 사람들이 자기 사기 바쁘니까 아무래도. 아셨어요? 네. 몰랐던 사람도 있어? 몰랐던 사람 진짜 솔직하게. 솔직히 빅토리안 영화 개봉한지 몰랐다. 아. 봐봐요. 봐봐 여기 3분의 1 정도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8월 14일 날 개봉을 했고 빅토리 어떤 영화인지 한번 홍보 한번 가시죠. 저희 영화 빅토리는요. 대놓고 하세요. 대놓고. 네 지금 극장에 가시면 절찬 상영 중이고요. 관객 평점이 정말 정말 좋아요. 정말 높고 보신 분들이 다 몇 번씩 재관람하실 정도로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인데 제가 거제에서 댄서를 하고 싶은 필수한 역할 저기. 여고생으로 나오는데. 네 고등학생 역할인데 이제 친구들 밀레니엄 걸즈 친구들 만나게 되면서 치어리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관객분들에게 응원해드리는 그런 영화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배경이 1999년도 배경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약간 좀 응답하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예전의 어떤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금 더 뭔가 MG 느낌이다. 그렇죠 MG. Y2K 느낌. Y2K. 뭔가 이제 요즘 친구들은 또 이제 그거잖아요. 뭔지 아시죠? 예예. 예 뭐죠? 모르겠어요. 뭔지 알죠. 아니 근데. 걸고 돈다 유행은. 응팔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조금 그때 시절 예전 시절 배경의 작품들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오. 오. 구현치 않게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게 된 건가? 오. 저. 오. 죄송한데 좀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기대감. 기대감. 약간 제가 좀 찰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쪽. 예전 감성과. 예전 감성의 어떤 그런 배경의 추억이 어려운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레트로. 해리가 말아주는 레트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99년도 배경이면 몇 년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99년에. 99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81. 82년생. 82. 82년생이네. 82. 82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80년 초반 80년 중반에 계신 분들이 거의. 난리나. 우리 얘기잖아. 문세윤이 82년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랑. 황재성 이런 친구들이. 맞아요 맞아요. 82년생. 해가 81년. 오 진짜? 딱 그때 배경이네요. 보셨어요 영화? 아 저는 뭐 지금 언제 볼까 지금 계속. 언제 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기대감을 나 혼자 스스로 막 흥분시키고 있어가지고. 나 지금 누구랑 볼까 지금 나 지금 나도 지금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막 치겠어 막 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선배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저희 영화에 노래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겠다 아무래도. 어 듀스 선배님 노래. 나를 돌아봐 나를. 그러니까. 그리고 하여가! 사태지 아이들 여러분 하여가를 극장에서 정말 사운드 빵빵한 극장에서 들으실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입니다 하여가, 나를 돌아봐, 디바이 웨블러 네 웨블러 스티킹, 김원준 쇼 NRG 할 수 있어, 지니의 뭐야 이거 이걸 다 춤을 추시는 거예요? 맞아요 난리가 납니다 아주 제가 펌프도 펌프도 나와? 처음 해봤어요 펌프를 DDR? 네 DDR 저는 DDR 세대였나? 세대인지 제가 안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뒷세대인데? DDR 다음에 뭐가 이렇게 그 세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DDR이 곧 때예요 그래요? 내가 DDR를 했는데 곧 때예요 그게 같이 한 건가? 같이 그래서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잘 맞아요? 아니요 이제 극 중에서는 거의 챔피언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할 때 어렵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겠다, 찍으면서도 그렇죠? 네 춤을 다 이렇게 춰야 되니까 오랜만에 춤 되게 많이 췄겠다 진짜 많이 췄어요 저 거의 한 4달 동안 11곡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 좀 제가 기분 좋았던 그 감상평이 뭐였냐면 걸스데이 언니들이 시사회에 왔다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야 너 이렇게 춤을 잘 췄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걸스데이 때는 너 이 정도 아니었잖아 네 그래서 막상 걸그룹 활동할 때 이 정도 아니었잖아 너 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으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진심으로 쳤나 보구나 공을 정말 많이 드리고 힙합 머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그러면 영화에 찍은 게 얼마 안 된 건지 영화 찍은지 어 작년 여름에 찍었으니까 아 1년 됐는데 그럼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으면 이 중에 아무거나 탁 틀어드리면 나가서 춤출 수 있어요? 아 그럼요 하여가 하여가 한번 나를 돌아봐가 있죠 나를 돌아봐가 있죠 나를 돌아봐가 어울린다 오오오 영화를 위해서 자 영화 천만을 위해서 우리 에리엥이 우와 조명도 있고 우와 지금 무대로 나갔습니다 자 나이스 해리 우와 우와 예 예 오오 멋있다 오해 하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루하루 만국 때 인갱은 우리 찾을 수 없어 함 끝 순간순간이 나에게 힘들어서 내 모습은 내 맘속에 난 벗어나고 싶어 언제나 슬픔의 멕속에 나는 불러싸여져 미친데 그 시간이 갈수록 그대는 자꾸만 멀어 자, 중요한 거야! 여기 여기! 둘, 셋, 넷! 나를 돌아 봐 나는 나는 내 맘속에 내가 없지만 나를 돌아 봐 나는 지금 날 그리며 서 있어 갑자기 또 디바! 뇌불러 디바! 내 맘속에 나을 두 팔을 밟아 나를 꿈 와, 진짜 다 외웠어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 안 까먹었어 저 푸른 바다 내 바람 맑길 속에 너의 맘을 맘에다 아! 으! 아! 누가 날 불러 여기까지 왔는지 잘한다! 더 이상 나도 내 사랑할 수는 잘 없다는 거라는데 뒤에서 나를 부르는 건 누구이야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연습을 열심히 했나봐요 몸이 그냥 기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와! 너무 잘하죠, 그쵸? 아, 근데 동작보다도 이 표정이 나는 진짜 춤을 잘 춘다라는 표정으로 그러니까요 이거 밑에는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일단 표정만 어땠어요? 보고 싶으세요, 영화? 네!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와, 미치겠다 자, 오늘부로? 오늘부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100만, 200만 찍을 겁니다 가실래요, 오늘? 네! 네! 끝나고 같이 갈까요? 네! 진짜 갈까요? 네! 왜냐면 제가 게릴라로 그대 인사를 진짜 많이 해요 갑자기? 갑자기 제가 그저께도 했었고 저번 주에 한강도 가고 그 전 주엔 코엑스도 돌고 서현 로데오 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이벤트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혹시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한 모양인데 보니까 전혀 없고요 이게 저는 제가 한 작품을 보다가 제가 운 게 처음이에요 아, 본인의 작품을 보고 네, 너무 이거는 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우리 제작진분들은 보고 왔는데 진짜 신나고 재밌으면서도 아련하고 뭉클하고 아주 난리라고 그러니까 꼭 너무 재밌다고 합니다 고시대 때를 살았던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같이 이 시대를 같이 살았잖아요 나이가 어리든 젊든 뭐 나이가 있든 간에 같이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웃을 일도 없고 뭉클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지금 천만 영화 극한직업에 그 이병헌 감독님께서 SNS에 극찬을 또 남겼습니다 아, 이 영화를 보고? 영화가 참 싱그럽다 내 눈에도 빛이 났달까 배우들은 반칙성으로 느껴질 만큼 누구 하나 빠짐없이 넘치게 사랑스러워 각각의 스피너프를 보고 싶을 지경이다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산뜻해진 날 와, 극찬을 하셨네 이병헌 감독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이런 영화를 찍었는데 나왔는데 네 이제 잘 모르시고 지나가시는 이게 너무 속상하고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정도의 책임감을 느낀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영화를 하고 나서 네 작품을 하고 왜냐면 어 조금 더 이제 저를 보고 선택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들이 조금 고민들이 많으실까봐 음 제가 좀 더 괜찮아요 저 믿어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 찐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봤더니 정말 뭉클하고 작품이 좋으니까 안 보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아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 요정으로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아니 심지어 이거 목격담이 왔는데 김기철님께서 해리씨 일요일 수원에서 빅토리 부대 인사 후에 버스 타러 이동하다가 기둥에 꽝 하고 부딪혔는데 괜찮나요? 그걸 제가 봤습니다 해리씨가 부딪혔다고요? 네 걱정되네요 소리가 아주 크게 났었는데 이게 또 짤로 돌아다니고 있다 아 나 미치겠어 그게 제가 이제 팬분들이랑 인사하고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다가 여기 앞에 그 기둥이 있는데 부딪혔는데 약간 순간 별이 살짝 부엉이 됐어요 근데 근데 진짜 괜찮았고 어디 머리를 부딪히신 거예요? 몸 전체 온통 온통 네 온통을 그리고 제일 세게 부딪힌 데는 무릎 무릎을 이제 멍들었어? 아 멍들었네 아이고야 멍들었어 기둥한테 졌네 기둥한테 해리가 졌어 네 졌어 졌어 아니야 근데 저는 티 안 내고 웃으면서 갔으니까 이겼죠 이겼죠 이겼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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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혜정씨가 필선이 보러 올 직원들 30명 오늘 빅토리 예매했습니다 제 사비로요 잼나게 보고 오겠습니다 어 어떡해 야 30명을? 선물 좀 바꿔주세요 네 선물 아 이거 드려도 돼요? 그럼요 열기 뽑고 싶다 두 개만 주세요 두 개 두 개요? 두 개 30명을 쌓는데 아 발표해야지 첫 번째는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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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사료 개나 고양이 키우시면 아주 좋죠 너무 좋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쌀 쌀도 먹는 거 위주로 제가 다 식량이네요 식량 식량 위주로 네 아 그나저나 이제 여긴 뭐 춤만 추는 게 아니라 치어리딩이면은 치어리딩을 따로 배웠겠다 또 그쵸 이게 춤이랑 좀 다른 느낌이어서 다르잖아요 좀 배우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다름 저희가 얘기할 때 치어리딩은 어 스포츠라고 했거든요 이건 춤이 아니고 스포츠 운동이다 이건 유산소다 아 유산소지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아홉 명이 춤을 다 치워본 친구들도 아니고 아 배우분들이 네 배우분들이니까 그 칼각을 맞추려고 저희가 정말 와 피나는 연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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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면 누구 어디 대학교 치아 리더팀 뭐 이런 팀이랑 좀 배우고 그런 게 있었어요? 어 저희 가르쳐주신 팀은 이제 뭐 국제 대회도 나가시고 아 진짜 전문팀이구나 전문팀 꽤 배우고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하는 그런 기술들도 다 하시고 아 뭐 그때 연습할 수 있어요? 아 저희가 뭐 시카고를 가서 그때는 막 이런 팀이었어요 오히려 그쪽이 바빴구나 그래가지고 하는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영화를 보신 분들이 모두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다들 사투리를 쓰는데 하나도 어색하셨던 분이 없었어요 거제 상보면은 경상도 경남에 지난 사투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맞아요 맞아요 이 사투리 얘기는 이제 2부를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투리 쓰시는 분이 통기타를 치시고 있는 거라서 이때쯤 되면 꼭 저기 13층에서 기타를 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라이브로 치고 계세요 자 걸스쇼 특별 초대석 영화 빅토리의 해니씨와 함께 2부에 물려옵니다 자 저희가 사투리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같이 출연하셨던 박세현씨는 부산 출신이셨고 네 해니씨는 고향이? 저는 경기도 광주에요 아 그러면 사투리가 없잖아요 없죠 없죠 어 근데 기가 막히겠는 모양이구나 또 제가 거의 이제 대본을 악보라고 불렀어요 음유리를 이렇게 네 정말 하나하나 음정을 맞추듯이 노래하듯이 연습해서 네 정말 그 제가 트위터에 연습 영상을 짧게 올렸거든요 어 근데 인내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영상 이렇게 제목을 해서 올렸어요 어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아 아니 그러면 이거를 뭐 예를 들어 경상도 분이 리딩을 뭐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억연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연기를 대사 리딩을 하면 틀린 거와 맞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틀린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틀린 게 있대요 사투리는 어 그렇지 그건 틀렸다 어 그래서 아니 사람마다 쓰는 말이 다른데 아니 틀렸대요 확실히 틀렸대요 아 알겠습니다 이러고 저는 네 네 맞는 걸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또 세환씨가 아 박세환씨가 아 박세환씨 아 계속해 주시고 네 계속 옆에서 세환씨한테 계속 물어보고 치킨 사주면서 막 집에 가서 배우고 저희 집에도 오라고 해서 배우고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해 그러면 이게 갑자기 어떤 문장을 주면 사투리로 읽을 수 있어요? 이거 문자사연 이거 하나 장세정씨 거 같은 거? 못해요 그걸 제가 못해요 아 연습한 것만 하는구나 네 연습한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럼 기억나는 대사 혹시 있습니까? 어 뭐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영화를 찍지 않아가지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안 보셨어요? 야 이제 보러 간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니까 계획 어 이거 여기 있네요 어디 아 쌤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뭐 약간 이런 쌤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이런 쌤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이제 장세정씨 틀렸어 틀렸어 아 틀렸어 어떻게 틀렸죠?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고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죽고 싶나 하와이 죽고 싶나 하와이 가고 싶나 하네 니가 가라 하와이 블루베리 스무디 세 번째 게 올라간다고 자 우리가 예고편을 보니까 무빙에 이정화씨 날아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무빙 맞아요 그 친구가 또 나오네요 네네네 무빙이 오픈하기 전에 이제 저희 거를 찍었어요 아 찍었어요? 무빙 끝나고 이제 저희 걸 찍은 걸로 알아요 아 바로 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었는데 무빙을 보고 이제 아 이런 매력도 있구나 너무 귀엽게 생겼어 무빙에서 너무 귀여워요 저희 영화에서도 정말 못지않게 무슨 역할로 나와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이제 저를 10년동안 짝사랑한 아하 어울린다 어울린다 그런 수뇌복 같은 역할인데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좀 약간 똥강아지 느낌으로 필사랑 하면서 나와요 미에일레니언 걸즈를 또 응원하는 또 응원이네 응원단이네 걔는 축구를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아 축구를 그래서 저희가 축구를 응원하는 시어리닝 팀이거든요 희정화씨가 골키퍼 역으로 나오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뒤에 사진에 이제 지금 골키퍼 옷을 입고 있네요 그래서 계속 노란색 옷을 입는데 저 노란색 옷이 너무 귀여운 찰떡인 거예요 너무 웃긴게 윤치영 역할로 나오는데 골키퍼 역할이고 10년 전부터 필선을 짝사랑했는데 축구는 잘 못한대 캐릭터가 골키퍼인데 축구를 못하면 다 골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골 때를 지키는 그런 친구예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화에 세환씨랑 저 빼고 나머지 일곱 명 친구들은 다 신인 친구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약정적이었겠다 진짜 조아란 배우 얼마전에 감사합니다 라는 드라마 차정숙에도 나오고 저희 영화에서는 이제 서울에서 온 친구예요 FM 치어리더 리더 역할로 나옵니다 그리고 최지수 백하이 권유나 염지영 이안주 박혜원 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네요 저도 처음 봐요 여기 작품에서 너무 친해졌겠다 근데 근데 연기를 다들 너무 잘해 찰떡같이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보면 사실 좀 눈물이 닿아요 열심히 만들었던 과정이 자꾸 그러니까 더 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언니가 이러고 지금 홍보하러 돌아다니잖아요 어 아유 장세성님께서 이번에 아빠역에 현봉식님이 혜린님과 10살 차이랬는데 진짜예요 진짜 10살 차이밖에 안 나요? 기사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저보다 동생분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겠죠 84년생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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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 이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시구나 아니 그래서 평소 때 옷을 엄청 귀엽게 입고 다녀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귀여움이세요 근데 또 이제 이분이 또 경상동 원단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워낙에 또 저분이 84년생이시죠 진짜 누구야 진짜 84년생이시면 저랑 띠동갑이에요 음 근데 저와 이번에 이제 부녀 사이로 나와요 괜찮아요? 어울려요 어울려요 또 누가 나오시죠? 다른 분들? 또 이제 주진모 선배님 어 네네 그 그 선배님 나오시고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이미도 이미도 배우님 유명하신 분이시죠 카리스마 있는 연기가 또 국어선생님으로 국어선생님으로 나오십니다 네 네 네 네 전라도 사투리를 쓰세요 또 이미도 씨는 아 여기서? 네 아 경상도 사이에서 한 분만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 특별 출연이 있는데 어 이거 얘기해도 됩니까? 이미 개봉을 했으니까 아 그래요 네네 또 저희 제가 예뻐하는 아이들의 미연 친구도 저희 영화에 깜짝 출연해줘가지고 오 데뷔 미연 씨의 영어 데뷔 아 영어 데뷔 아 데뷔작이군요 그러면 거제도가 배경이니까 거제도에서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찍은 거예요? 거제에서 주로 찍었고 또 이제 뭐 군산 목포 광주 정말 전국에 예쁘고 예쁜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메인이 됐던 학교는 어느 쪽에서? 순천 순천에 있는 순천이었어요 전라도에서 찍었네 아 그러네 엄태짱이라는 아이디로 거제도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추천하고 싶은 메뉴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거제도에 사실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너무 아기자기한 카페가 진짜 많은 거예요 거제도에? 네 바닷가 앞에 근처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그 카페 도장깨기 하면서 힐링했었어요 음 카페를 많이 다니셨구나 네 밥차가 제일 맛있죠 그래도 진짜 맛있었어요 이모님이 진짜 너무 요리를 잘하셔서 아 근데 요즘 밥차는 진짜 맛있네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경쟁이 치열해요 또 어 아 묘라는 아이디입니다 영화 속에서 입었던 옷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책장이 너무 궁금해요 하셨네요 아 이거 막 이제 영화 보신 분들이 혜리언니 그 뭐 후드티 정보 좀 알려주세요 이럴 정도로 다들 너무 좋아해 진짜 옛날 감성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다 너무 귀엽고 예쁜데 저는 교복도 너무 예뻤던 거 같아요 이 시절에 딱 그런 느낌이 나오는 그 교복 셰크무늬 네 귀엽죠 감사합니다 아직도 교복이 어울리나요? 어울리죠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박기 몇 살에 데뷔했죠 혜리치가? 저 17살에 응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2010년에 2010년에 데뷔했고 그때 그러면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고등학교 때 그런 걸 잘 못했겠다 연습생 활동도 하고 막 그래갖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데뷔를 했으니까 중학교 때까지의 기억은 이제 있는데 고등학교부터는 여기 온 기억 많죠 뭐가 제일 아쉬웠어요? 일찍 데뷔해서 아쉬웠던 거요? 어 뭐 학창시절에 친구들과의 추억이 많이 없어서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근데 사실 막 굉장히 너무 아쉽다 이렇다기보다는 좋았던 거 같아요 아 그냥 이렇게 일찍 데뷔를 했던 게? 네 재밌잖아요 원래 어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끼가 있고 가수가 꿈이었을까요? 어 저는 꿈은 있는데 제가 될 줄 몰랐어요 음 그래서 뭔가 연예인들은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막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아니에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아니잖아요 여기 보고 있잖아요 왜 왜 바로 옆에 있잖아요 왜요? 오우 기린이란 아이디로 빅토리에서 90년대 아이돌 춤을 많이 추셨던데 혹시 어린 시절 1세대 아이돌 중에 덕질했던 아이돌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풍선 흔들면서 오빠들을 응원했던 에날지 덕후였습니다 와 에날지 덕후님이시면 저희 영화를 꼭 보셔야겠네요 할 수 있어가 나오거든요 나오군 저는 사실 제가 엄청 어렸을 때인데 친척 언니들이랑 같이 엄청 친했어요 그래서 저는 펜지오디였거든요 아 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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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오늘 좀 뭔가 공감대가 잘 안 맞네요 네 펜지오디 그중에서 원픽은 누구예요? 그 당시 때 사실 저는 모두의 팬이긴 한데 굳이 굳이 따지자면 이제 윤계상 선배님 아 예 윤계상 선배님 러블리 요 아이디어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영화 빅토리 벌써 세 번이나 본 1인입니다 개봉한지 며칠 안 됐는데 세완배우님이랑 펌프 위에서 날라다니는 찐케미에 영화 보는 내내 저도 발 동동거렸어요 혹시 영화에서 나온 펌프 말고 오락실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오락실도 많이 갔어요? 아 저는 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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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는 뭐 샘피언은 누구로? 저는 헤이아치 헤이아치가 뭐지? 헤이아치 아닌가 철권 맞아요? 어 할아버님 아 할아버지 이렇게 생긴 거 할아버지 머리 양쪽으로 이렇게 날렸던 사실 잘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누르면 어쩌다가 기술 딱 들어가면 신기해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추억의 캐릭터 덕선 김덕선씨입니다 우와 저도 덕선이라 직접 읽어주세요 저도 덕선이라 응팔할 때 병원이나 동사무소 등 이름 불리는 데 가면 드라마 잘 보고 있다면서 인사 많이 받았어요 키키키키키키 처음 뵈가지고 너무 반가운데요 자 전국에 계시는 덕선이란 이름을 가지신 분들 문자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덕선과 지금 여기 캐릭터가 필선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필선이에요 필선이란 이름을 가지신 분하고 네 덕선이란 가지신 분 자 본인은 문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자 조선경씨 어 저는 고등때 치열이도 동안에 들고 싶어서 고1 신입생때 못 모르고 선배들 앞에서 자유춤으로 오디션 보던 때가 생각나요 비록 2차에서 몸이 뻣뻣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안으로 남아있는 치열이 돼있금 20년째 품고 있는데 아직도 품고 있어요? 이번에 빅토리 보면서 위로받고 힐링하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갑자기 뭔가 뭉클한데 사실 이렇게 꿈꾸던 저희의 시절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때를 좀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영화 보면서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저희 영화에 나오는 일들을 근데 뭔가 나의 이야기가 다 같은 거야 어 저의 어린 시절 같고 그러면 잘 만든 영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뭔가 저를 계속 이렇게 건드리면서 벅차오르게 하더라고요 위로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공연 영화 보고 하신다니까 조선경씨도 와우 직접 주연 배우가 네 하나 뽑아주세요 얍 얍 얍 나왔다 어떤 선물이죠? 나왔다 발표하세요 후 한번 봐주세요 아니 아니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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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반려동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저도 있거든요 사파린 혜리님 너튜브 잘 보고 있어요 특히 가족들이랑 다 같이 김장하던 거 올해도 김장을 하시나요 하셨네요 너튜브 진짜 오래 됐잖아요 하신데 조금 나름 꽤 지금 구독자도 꽤 되죠 네 제가 지금 한 백 팔십 명 80만 180명 180만 명 와우 되는데 그분들만 다 봐주시면 참 좋을텐데 영화를 하하하하 구독자분들의 힘이 구독자분들 해롱이들 뭐하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너튜브 채널에도 홍보를 했습니까? 했는데 너무하네 너무하네 왜 안 보고 있어 해롱이들 우와 혜리네 집 그 김장하는 날 브이로그가 266만 회가 찍혔는데 네 이모 삼촌네가 다 모여서 이틀에 걸쳐서 한 영상이었는데 와우 식구분들 이렇게 다 모이면은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대가족인가 보다 아 못 세요 다 모이면 네 못 세죠 백 명 될걸요? 에? 진짜로? 백 명? 백 명 될걸요? 김장을 한다고 백 명이 모여요? 아니 아니 다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렇지 소규모로 모인 게 그 인원이고 더 모이면 저 조카만 30 명 있어요 에? 진짜로 와 다복하다 진짜로 제일 큰 조카가 고등학생일 거고 지금 집안에 사랑이 넘치신 데 네 진짜 이 김장하는 것도 찐으로 찍어서 그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양념하는 것까지 이틀 동안 찍은 거예요 오와 그럼 식구분들만 봐도 100명이 보는 건데 그러니까 식구분들 1인당 3분의 지인한테 또 보라고 하면 그게 뭐야? 몇 명이야 벌써? 애기들도 있어요 1살짜리도 있어요 몇 세 관람가야 이거? 아 저희 영화가 12세 관람가인데 이제 보호자분이랑 보시면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아이들만 볼 수 있는 관도 따로 만들어서 이제 그런 이벤트송으로 한 번 했었어요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악이 많이 나오고 막 춤추고 부르니까 신나서 신나서 보러 갈래요? 같이 갈래요? 네! 귀여워 지금 좀 느닷없지만 달미맘이라는 아이디로 실제 주량이라고 왔어요 왜? 실제 주량이 왜? 실제 주량이요? 저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농담인 줄 아시는데 네 한 보기에는 잘 마실 것 같아요 그쵸 맥주 큰 거 큰 거로 하면 이게 뭐야 병 큰 거? 아니 아니요 캔 캔 아 캔은 500ml 750ml짜리 750ml짜리 750ml 한 개? 한 캔? 맥주 한 캔? 우와 매니저 반응이 좀 이상한데요 밖에서 갸우뚱 하시는데 매니저분께서 그래서 제가 헬스클럽을 하면서 이제 바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게스트분들이랑 술 만들어서 칵테일도 만들어 드리고 하는데 채널에서? 거의 저희 노나알콜 아 진짜? 힙하는구나 제가 근데 좀 힙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살짝 이제 가미를 했는데 실제로는 잘 못 마시고 그렇습니다 하하하하 자 6776 혜리씨 혹시 현재 극장과 경쟁 상대인 하추핑한테 아 세다 세다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지금 같이 걸려있는 경쟁 상대 하추핑 네네네네 많아요 진짜 하추핑 하추핑 그리고 심지어 하추핑이 친구들이 또 많더라고요 무슨핑 무슨핑 뭐 지니핑 뭐 뭐 아시죠? 파산핑? 파산핑 파산핑 파산시키기 굿즈가 너무 귀여워서? 파산핑 너무 많아서 파산핑 핑들이 많구나 그럴 정도로 이제 저희가 무대 인사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봤어요? 이러면 다 다 하추핑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추핑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약간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그랬는데 심지어 아까 밖에서는 광고에서 조정석 씨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예민하게 들으셨다고 아 정석 오빠가 하하하하 오빠 잘 지내시죠? 하하하하 막상 이제 정석 오빠랑 제가 드라마를 같이 했었고요 했죠 투값이라는 드라마를 같이 했는데 이제 또 영화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음 좀 뭐랄까 혼신을 다 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혼신을 다 했죠 다 했는데 정석 오빠 워낙 이제 너무너무 너무너무 다른 느낌니까 정석이 거 하나 보고 혜리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 보세요 요즘 치킨 한 마리 얼마입니까? 거의 3만원 가까이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영화 한 편 보는데 한 15,000원 하죠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두 편 보면 치킨 한 마리 먹는 거 좀 아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석 오빠 약간 얄미운데 하하하하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고 꼭 네 아니 근데 이 영화가 지금 제 23회 뉴욕 아시안영화제에서 라이징스타상을 받았어요? 오 제가 라이징스타상을 받고 이제 저희 영화 개막작으로 선정이 돼서 오 나이스 네 이미 잘 됐네 잘하고 있네 네 그러니까요 너무 해외에서도 초청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처음으로 이런 어워제도 가보고 오 영화제도 가보고 네 영화제도 가보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관객분들이 그만큼 더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다도 이 한국영화 실갈람 평점에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모 영화관 골든에그 지수가 무려 99%를 봤다고 자 이제 여러분들 운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해리씨가 이렇게 진심을 갖고 보라고 했는데 딱 봤는데 배신감 느끼거나 그런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신 분들은 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진짜 인생 영화에요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퍼센티지로 따지면 90%는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이미 좋은 영화라고 이렇게 뭐 나온 상태네요 사실이 기정사실 기정사실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광고를 들으러 가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자 김혜인님께서 혜리님 영화 홍보하는 내용 들으면서 부산 용궁사에 도착했는데요 너무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집에 가면 영화 꼭 M에서 볼게요 그리고 영화 잘 되게 해달라고 용궁사의 부탁 기도 일단 지금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1799님께서 빅토리 영어쌤 배우입니다 교무실에서 책으로 혼내는 장면이었는데 촬영 후에 괜찮냐고 말 한마디 못 드렸네요 빅토리와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영광이었습니다 와 배우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연기로 찢으셨습니다 선배님께서 찢어지셨습니다 예 자 오늘 혜리씨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홍보 근데 저 정말 진심으로 이 방송 끝나고 영화나 저하랑 같이 보러 가십시오 가세요 가자요 진짜 가세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얘기 제일 가까운 영화관이 어디에요 여기? 여기서 제일 가까운 영화관은 어디에요 어디에요? 상암동에 있는 영화관 목동 목동에도 있나? 목동에도 있어요 백화점 안에 있지 않나요? 예예예 목동 헌백 현대 몇 시에 있어요 몇 시에 몇 시에 진짜 가요 진짜 가요 네 저 여러분 그러면 제가 컬투쇼 끝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요 와 야 이렇게 적극적인 배우 정말 처음이야 지금 거기서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짜 간다요 우리 극장에서 만나요 제가 깜짝 게릴라로 무대 인사 할 테니까요 그럼 어딘지 알아요 매표사 앞에서 만나는 걸로 어 어디 네 메가박스 멧땡박스 멧땡박스? 멧땡박스 멧땡박스에서 만나면 돼요 거기서 제가 그 현장 예매하는 그 기계 앞에서 뭐? 방송 못 들으신 분들도 제가 같이 영업하고 있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멧땡박스 더 부티크로 아 네네네 와 진짜 게릴라 이거는 그리고 제가 사진도 찍어드리고 와 사인도 해드리고 예매하신 분들은 네 할 테니까요 여러분 멧땡박스에서 만나요 목동 아 지금 홍보에 진심입니다 그만큼 영화가 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서 보시길 바라고요 아 서태조 아이들의 하여가를 들려드리면서 오랜만에 6년만에 찾아온 해리씨를 보내드립니다 네 저 인사 한번만 할게요 아 하세요 네 죄송해요 제가 홍보하느라 컬투쇼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태균 선배 유희지 선배 너무 오랜만에 계셔서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빅토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mail.com laughing useful participan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